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아나운서 김민재입니다. 오늘은 당사의 하우스뷰에 대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거시경제 분석을 담당하고 계시는 허진욱 팀장 모시고 최근 달러 약세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팀에서는 상품 전략을 담당하시는 남도영 팀장과 함께 약세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허진욱 팀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약세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사가 달러와의 중장기 약세 전망을 제시한 지난 6월 초 이후 3개월여 만에 달러와는 주유국 통화 대비 약 10% 정도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요인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잇따른 주유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글로벌 경기의 동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유럽, 중국의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예상을 상회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내년 경제 성장률의 경우 유로존이 7%, 중국이 8%로 미국의 5%를 크게 압도하며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간 경기 격차가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주유국 경제가 동반 회복세를 보일수록, 그리고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간 성장률 격차가 줄어들수록 달러와는 약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향후 2에서 3년간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달러와 약세를 상당 기간 장기화시킬 것입니다. 둘째, 유로존의 정책 모멘텀 강화에 따른 유로화 강세입니다. 최근 합의된 EU 리커버리 펀드는 유로존의 자본시장의 깊이와 규모를 제고시킴으로써 기축 통화로서의 유로화의 가치를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화는 달러와 대비 지난 2개월 만에 약 10% 급등하면서 달러와 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요국 정책당국의 강한 부양 의지와 연내 코로나 백신 조기 개발 기대감이 글로벌 금융시장 내 위험 자산 선호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의 재정과 통화 정책 기조는 현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완화적인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주요 코로나 백신들이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연내 백신 조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내 위험 자산 선호를 강화시켜 신흥국 통화 전반에 대한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회복 그리고 유로화 강세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달러 약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자 그럼 이미 달러 약세가 상당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지 아니면 이제는 좀 안전 국면으로 접어들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달러화는 최근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 평균 수준 대비 5에서 10%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지난 8년여간에 걸친 달러화 강세가 마무리되고 향후 최소 2에서 3년간 약 15%에서 20%의 달러화의 추가 약세가 추세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힘입은 글로벌 경제의 동반 회복과 두 번째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간 경기 격차의 축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로화 및 위아나의 기축 통화 지위 강화 등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올해 말과 내년 말 원달러 환율 전망을 각각 1160원과 1120원으로 예상합니다. 달러화 약세의 영향은 글로벌 자산 가격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미국 물가연동 국채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달러화 약세에 따른 미국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과 실질금리 하락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전망까지 도와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달러 약세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남도연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조적 달러 약세 전망에 따라서 상품 투자에도 이를 반영하여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자산배분 관점에서 보면 달러 약세가 미국 외 지역의 경기 회복에서 기인한 만큼 위험비중 확대는 유지합니다. 다만 미국에 집중된 투자를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고 원자재와 같은 대안 투자 비중도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 방어 차원에서 편입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좀 상품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빠르게 경기가 좋아질 지역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전략입니다. 글로벌 경기 상황은 최악을 지나 회복세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기 회복은 미국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달러 약세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이에 따라 투자 매력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과 중국 시장의 경기 민감주와 기술주에 투자하는 공모 주식형 펀드의 반등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제조업 비중이 높아 경기 회복기에 상승 탄력이 높은 피델리티 유럽 펀드와 중국 차세대 주력 산업 비중이 높은 삼성 중국 본토 중소역 포커스 펀드를 유망 상품으로 추천합니다. 둘째 통화와 투자 자산을 다변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달러와 약세 국면에서 어떤 통화가 더 강하게 움직일지 예상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달러 노출도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되 원화 외에도 여러 통화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인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신 달러 채권을 원화 채권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이고요. 해외 자문형 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랩 서비스는 고객 계좌에서 직접 해당 국가 주식과 통화에 투자하기 때문에 성장 시장 투자뿐 아니라 통화 분산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 분산 EMP 랩은 달러,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위안화 자산의 분산 운용하는 서비스로 달러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는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 투자입니다. 달러 약세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도 신규 유동성 공급으로 연결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비책은 물가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가채는 물가가 올라가면 원금이 물가 상승분만큼 증가하는 상품으로 물가가 올라가도 실질 자산 가치를 보존해 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물가채는 가격 저점을 지나서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초기에 있어서 투자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도 좋은 방어 수단인데 금 ETF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고 달러 약세 시기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안입니다. 지금까지 달러 약세 국면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 전략과 상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장 변화의 한 발 빠른 전략이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달러 약세의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그의 알맞은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 오늘 도움 말씀에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허순욱 팀장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팀의 남두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